예뻐요, 예쁜데. 조금 이 화보를 확인한 것이 부족하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샤이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. 너무 예쁜데요. 저 카메라로 찍은 그 모니터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어때요? 그게 더 정확하니까.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요. 화면 이렇게 엄청 키워놨더니 약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디테일들이 보이는 거예요. 특히 우선 눈썹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거치, 좀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고. 그래서 제 생각이 오히려 이렇게 뭔가 칠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결을 이렇게 살리는 거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치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넓게 바르신 듯한 느낌인데. 너무 펼치는 것보다는. 집중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핀 약간. 너무 조심스럽게 하는 게 보여요. 네, 맞아요.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을. 전반적으로 촉촉하면서 촉촉한 여름 느낌이 나는. 네. 네. 고정을. 가자. 어우, 진짜 그렇게 보이는구나. 눈썹? 응, 눈썹이 여기만 비어있게 보이더라고. 이틀, 이틀, 이틀. 진짜? 거의 너무 예쁜 거 아닌가? 응. 진짜 맛있어? 응. 하고 있네. 지금 보니까 더 넣어주세요. 그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. 더 넣어주세요? 네, 더 넣어도. 동영어 쓰니까 원래보다는 약하다. 더 넣을 때 안 진해 보이려면 골을 많이 빼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. 더 넣어도 되던데? 더 넣어. 더 넣어주세요. 다녀, 한참나. 오늘 내가 이런 속눈썹을 붙이면 졸린다니까. 그래. 좋지. 내가 이런 속눈썹을 붙이면 졸린다니까? 호시! 매주 일요일 경험